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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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화요일이면 이곳 화실에서 제자들의 작품을 지도하게 해준 계정 민인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제자분들하고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여 계시는데요 제가 방해가 안 된다면 이 여수님의 작품 세계를 제가 좀 알고 싶기도 해서 같이 참여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그럼 저도 참여를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사군자 대가이신 우리 민인식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제가 한번 직접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7, 8분 정도의 제자분들이 정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민인식 선생님 이렇게 또 작품 세계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? 옛날부터 우리 문인화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그림은 문인화라고 해서 시, 서, 화 그러니까 그림 속에 시가 있고 그림 속에 글씨가 있는 그래서 문인화를 시, 서, 화 3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표현하는 그림 자체가 모필의 특성을 살린 선을 위주로 수묵단체로 해서 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필법 붓을 어떻게 잡느냐 또 그 다음에 운필법이라고 해서 붓을 어떻게 해서 운필을 해야 되느냐 전라부터 부안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신 계정민이시기 선생 선진께서 시, 서, 화를 좋아하였기에 지난 선배들과 시민을 일삼고 예술을 논하셨다고 합니다 데려온 이럴 이럴 예술 이럴